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도심공항 추진 본격화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도심공항 산업과 관련해서 UAM 쪽에 과거에도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또 사그라들고 잊혀지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멘텀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쯤에서 많이 눌렸을 때 공략을 해봐도 좋을지 박정식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테마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슈보다는 앞으로 나올 이슈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는 관점으로 오늘 키워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한국형 UAM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2025년까지 UAM 상용화를 목표로 K-UAM 컨소시엄을 구축을 했죠. 그래서 SK텔레콤, 하나시스템, 티맨 모빌리티, 한국공항과 팔자간 업무 협약을 맺고 이를 이용해서 충청권의 4개 시도가 민간기업 연화체와 손잡고 초강역 도심항공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날 대구시가 2023년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차세대 도심 대중교통수단이 될 도심항공 교통 홍보를 하였고 거기에 삼보모터스가 제품을 하나 선보였죠. 그래서 이따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거기에 앞으로 인천시가 11월 8일 날 UAM 국제행사 제3회 K-UAM 컴팩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앞서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UAM 국내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 BN 시연 행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 관련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선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워낙 어렵고 또 침체되어 있을 때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또 좋은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르타면 말씀해 주신 UAM 관련 이쪽에서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미리 선점해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삼보 모터스입니다.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대구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1인승 하이브리드 UAM 미르 엑스토를 공개를 하였고 거기에 비행 시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도심항공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삼보 모터스가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고 전형적으로 화석연료 관련 부품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최근 현대차와 전기차 전용 부품 250kW급 로터 아세일을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전기차 관련 부품도 대량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 모빌리티 쪽에 상당히 좀 부각을 받을 만한 그런 회사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이 시장의 하락력으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가치 3,022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 1,189억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좀 선점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한 5,230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 한 5,000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이 눌릴 때 한번 잡아보시고요. 이 상태로 도심항공 이슈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 부품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한 6,000원 정도 수준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생각보다 세게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산부 모터스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UAM 도심항공 관련 종목을 하나 더 체크해 볼까요? 하나 더 보면 일단 드림 컨소시엄에 속해 있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그룹 계열의 방위산업 시스템 업체이고 주요 고객이 한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이번 최근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이 6,208억 원, 영업이익이 373억 원이 나왔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용 동기 대비 35% 그리고 6,800%나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한 번 정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K-방산 쪽이 상당히 핫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실적까지도 덧붙여졌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일 조금 강력한 상승력이 일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4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 내일 정도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이전 저점 11,8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를 하신 다음 다시 한 번 상승력이 나올 때는 단기적으로 13,5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시세가 만약에 잘 돌파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중장기적으로 16,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시스템까지 대형주 중에서도 한화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좀 눌려있는 상황에서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시세나 모멘텀들이 나오고 분출을 할 때 좀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키워드, 도심항공 추진 본격화와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께도 소개를 해드렸죠.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한화 시스템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우선 UAM이라는 산업 자체가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성장이 기대가 되는 섹터이긴 맞습니다. 다만 상용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이익적인 체력이 받쳐질 수 있는 기업 쪽에서 고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UAM 관련 모멘텀을 보게 된다면 UAM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쪽과 함께 대규모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전기식 작동기 쪽에서 공급 계약을 맺었고 최근에는 피치 시스템이라든지 틀팅 관련했을 때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UAM 관련 부품 쪽에서 핵심 부품에 대한 개발 그리고 생산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6년부터 상용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 글로벌 항공 운항 업체로부터 1000대가 넘는 사전 주문량을 받았다 보니까 이런 쪽을 통해서 앞으로 UAM 산업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관련 핵심 부품사라고 할 수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동시에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3분기 실적 좀 좋게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수치를 보여줬지만 다만 방산주들 대다수가 그렇듯이 시장의 기대치를 약간 하회를 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4분기부터는 좀 긍정적인 실적을 내비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분기, 3분기 때는 폴란드 향에 대한 수출이 좀 부재를 했다면 4분기부터는 폴란드 쪽에 대한 수출 실적이 반영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루마니아 쪽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가능도 나오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의 저점 부근에 있다 보니까 천천히 모아가시기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오늘 또 좋은 양호한 실적 발표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저희가 잘 추적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